이번 시간에는 이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역시 전화 걸기죠.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전화 거는 기능이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이 전화기에서 전화를 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존 핸드폰은 전화 거는 법이 너무 쉽죠. 다이얼이 있으니까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다이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자 우선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시거나 해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 잠금을 해제하시면 됩니다. 우선 잠금 해제를 하고요.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여기 전화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. 이 버튼 위에 있는 이 이미지 있죠. 이 이미지는 이 핸드폰의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화에 해당되는 버튼을 잘 찾으시고요. 그리고 보통 이 이미지를 딱 보시면 아 이건 전화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통 있어요. 지금 이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화 버튼이 있네요. 자 이거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여기서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 있는 이 수화기 모양이 있죠. 이걸 누르면 전화가 가는 겁니다. 저는 샘플로 114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해서 여기다 전화를 걸어볼게요. 자 여러분 114 하면 보통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생각나시죠?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지역번호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건 0이죠. 114라고 해야지만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. 그냥 스마트폰에서 114라고 입력하면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결이 됩니다. 만약에 KT는 KT 고객센터로 갈 테고 SK는 X2K 고객센터로 갑니다.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를 걸고 있다라고 나오고요. 전화가 걸리면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. 자 이제 전화가 시작된 거예요. 여기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뼘통화는 뭐냐면 일반적인 전화기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스피커폰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자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목소리도 전화기를 귀에다 대지 않아도 멀리서도 전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통화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죠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이얼이 있는데요. 이 다이얼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RS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그쪽에서 뭐 예를 들면 은행 쪽이라면 대출은 1번 그리고 예금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잖아요. 바로 그 기능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쪽에서 1번은 대출이다 2번은 예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금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이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2번을 눌러주시면 예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ARS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그 다음에 녹음은 뭐냐면 현재 지금 상대방과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녹음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생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그 다음에 여기 송화음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송화음 차단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이 주변의 소리를 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뭐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 뭔가 그 상황이 저쪽에게 전달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송화음 차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전화가 끝나면 통화 종료를 누르면 전화가 끝나는 겁니다.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핸드폰에서 전화를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 전화와 관련해서 뺄 수 없는 기능이 있죠. 주소로구 관리하는 기능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거를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.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부 그룹 기록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중에 활동은 여러분들 뭐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. 전화번호부가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전화번호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뒤로 가고요. 그리고 그룹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동창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렇게 탭해보면 박나리와 전환수라는 사람이 저 동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동창은 이쪽에 그룹 기능인데요. 여러분이 이렇게 동창을 지정 이렇게 그룹을 지정해 놓고 이 밑에 보시면 메뉴 있죠? 이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메시지 보내기를 이렇게 탭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박나리와 전환수 씨에게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나중에 전화번호를 관리하다 보면 수백 명이 될 수 있잖아요.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그룹을 잘 지정해 놓으시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주 사용하는 자주 뭐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문자 발송 같은 거 할 때 특히 편리하죠. 자 다시 뒤로 가서 그룹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기록은 지금까지 제가 통화한 내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요. 이 색깔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전화한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고요. 자 다시 전화번호부로 가서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거겠죠.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여기에서 이름에다가 손가락을 탁 탭을 하면 밑에서 키보드가 올라와요. 그럼 여기다가 김 아이고 김 갑 환 이렇게 쓰고 화면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번호를 접는 거죠.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만약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룹에서 이 사람이 가족이고 친구다 가족 친구는 좀 이상하니까 가족이고 이렇게 탭을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잘 안보이나요? 네 지금 녹색으로 지금 가족이 체크가 되어 있죠. 완료를 누르면 그룹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뱃소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하면 이 사람만의 뱃소리로 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여기 키패드 키보드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효도 코딩의 별도의 항목으로 수업이 있습니다. 거기서 이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.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키보드 사용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으면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저장이 되면서 방금 제가 추가했던 긴가판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색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고 싶다. 그러면 이쪽 측면을 탭하시면 됩니다. 기모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백버튼 있죠. 이걸 누르면 뒤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다.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전화하는 아이콘이 있잖아요. 이거를 누르시면 이 사람에게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번호 불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이렇게 쓰다 보시면 쓰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. 이것들을 한번 실습을 잘 해보시고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되어있을 건데 기존의 스마트폰이 아닌 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. 그 편리함을 한번 만끽해보시죠. 예.